실에 나타난 아린 수빈입니다 이번에 만나올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? 네, 멈출 수 없는 카리스마로 돌아온 분들입니다 바로바로 트와이스! 얼른 만나볼까요? 안녕하세요!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, 트와이스입니다! 네, 해피 할로윈입니다! 석하 하나씩 나눠드릴게요!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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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기다렸을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! 네, 원스분들 잘 지내시죠? 저희가 정규 2집 I Can't Stop Me로 돌아왔는데요! 저희 노래 잘 듣고 계시죠? 저희 무대도 곧 하니까요,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, 투등고에서 뛰쳐나온 트와이스의 특별한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! 이번 신곡 I Can't Stop Me는 어떤 노래인가요? 네, I Can't Stop Me는 80년대 신스 사운드가 섞인 레트로, 장르의 곡이고요! 나 자신을 컨트롤을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! 네! 네! 네, 그러면 이번 신곡에서 여기에 집중하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포인트 두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? 저희가 뮤직비디오에서 갓 방금 찍고 나온 듯한 비주얼과 그리고 과연 엔딩 요정은 누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! 오, 엔딩 요정 저도 궁금한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! 또 이번 앨범이 두 번째 정규 앨범이잖아요! 지효씨가 강력 추천하는 수록곡이 하나 있을까요? 네, 저는 할로윈과 잘 어울리는 헬린 헤븐이라는 곡을 추천드리겠습니다! 네, 그렇다면 혹시 한 소절 가능할까요? 네! 시작! 네! 너무 좋네요!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데요! 트와이스의 컴백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? 그 전에 지난주일이 NCT U의 특별한 1위 세리머니 무대와 팬더군의 데이지 무대까지 만나보겠습니다! 함께 보시죠! 안녕